한국의 대표적인 혼성 그룹인 카드, 카드, 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네 번째 수상을 기뻐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인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행사에서 카드는 AAA 베스트 뮤지션상을 수상했다. 카드는 이로써 AAA에서 이전에 수상한 신인상, 뉴 웨이브상, AAA 베스트 초이스상에 이은 새로운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카드는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증명하며 케이팝 대표 혼성 그룹으로서 1위상을 고조시켰다. 수상 소감에서 카드는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더 멋진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카드는 공연에서 미니 6집의 타이틀곡 이케와 수록 콥케이크를 선보였다. 이케 무대에서는 사임사색의 매력을 담은 밀도 높은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케이크에서는 문마톤 리듬이 그룹을 넘치는 동작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카드는 2017년 7월에 데뷔하여 이후 케이팝 씬에서 혼성 그룹의 명맥을 이어왔다. 멤버들은 작사, 작곡, 안무 창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오나나, 돈트리콜, 루머, 올라올라, 건샷, 레드문, 이키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미국의 주요 예술기획사 우터와 전속계약을 맺어 전방위적인 글로벌 활동을 펼치고 있어 팬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